진짜 위스키 같은 목소리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치명적인 목소리의 주인공 이하인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하이입니다. 왔다네, 왔다네. 내가 왔다네. 잠깐만. 뭐예요? 뭐 하신 거예요? 그 뭐예요? 이거를 제가 이 인사를 열심히 밀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줘서. 지금. 뉴이어를 스케치북에서 하면 좀 그래도 어필이 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너무 지금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다시 한 번만 좀 저희가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되셨죠? 이거 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조금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왔다네, 왔다네. 내가 왔다네. 뻔뻔한 게 재미라서. 처음에 이걸 모르고 들었을 때는 일본 방송 보는 줄 알았어요. 왔다네, 왔다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왜 이러시나 이분이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 일단 무대가 너무 멋졌잖아요. 저기 아연 씨는 나보다 멋지면 언니라고 스케치북도 올려주셨고. 위스키 좋아요라고 홍기 씨는. 네, 위스키. 그런가 하면 음색힌 하이 선배님, 선배님 너무 멋있으세요 등등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죠. 1년 만에 뵈요? 네, 딱 정말 1년 만에. 1년 사이에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하이 씨. 화장품 CF 광고 모델이신 분이에요. 이거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돼요. 제가 해냈습니다. 이거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장품 모델은. 그러니까요, 어떻게 광고 주님께서 저를 시켜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고 주님께서. 그런데 너무 몽환적이고 너무 치명적인 알 수 없는 표정을 계속 짓더라고요.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뻔뻔하게 빨리 몽환적으로 표정을 지어야 많은 스태프분들께서 빨리 퇴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한번 할까요? 진짜 예전이랑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럼요, 적극적으로 해야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빨리 또 퇴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하는 게. 우리 제작진들 너무 좋아한다, 지금. 빼면 안 되죠. 그러면 화장품 광고에서만 볼 수 있었던 우리 이하이 씨의 몽환적, 치명적 표정. 감독님이에요. 하이 씨 빨리 좀 해주세요. 네네네. 하이 큐. 왔다네, 왔다네, 왔다네. 너무 싫었어요. 제가 스스로 저를 이 모니터로 살짝 보였는데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요.